항공우지연구원은 바로 어제도 국내 첫 초소형 군지 미성 네온셋 발사를 성공시킨 우리나라 우주개발의 주역입니다. 그런 항공우지연구원이 작년 9월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유례없는 표적감사를 당해왔습니다. 작년 국정감사 당시 논란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당시는 항우연 전체가 정부의 엉터리 우주항공청 설립 방안에 크게 반발하던 때였습니다. 잘못된 정책이 항공우지연구원을 분할 해체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연간 감사 계획에도 없고 실시계획서도 없던 특정감사가 느닷없이 시작됐습니다. 당연히 보복감사 표적감사 논란이 이렇습니다. 그로부터 약 7개월간 전례를 찾기 어려운 고강도 감사가 지난달까지 이루어졌고 현재 감사 결과가 기관에 통보된 상태입니다. 과기정통부는 한사코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취합된 처분 요구들을 보면 보복감사 표적감사가 명백해 보입니다. 예상대로 노동조합이 제1표적이었습니다. 전현직 노조 간부들에게 무더기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근로시간 면제 대상인 노조 전임자가 연차 휴가를 썼다고 연구원 임금에 해당하는 연구수당에서 인건비를 받았다고 중징계와 환수를 요구했습니다. 노조 상급단체 관계자가 연구원 을 방문할 때 출입 절차를 어겼다는 트집까지 잡아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노조 관계자뿐만 아니라 출입관리를 담당하는 실무직원까지 징계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모두 노사 간 단체 협상에서 보장한 사항들이라고 합니다. 결국 과기정통부의 항우연 때리기는 정권에 조금이라도 반기를 들면 끝까지 응징하겠다는 노골적인 탄압이라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우주항공청 개청을 앞둔 지금 연구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항공우지연구원을 길들이려는 시도밖에 볼 수 없습니다. 누리호와 단후리호를 선고시킨 연구자들의 노동조합인 항우연지부 노동탄압을 중단하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해서 6개월 동안 특정감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항우연을 쥐잡듯이 뒤졌습니다. 그리고서 4월 1일 과기노조 항우연지부 전현직 임원 및 간부들에게 중징계와 수참만 원에 해당하는 임금을 환수하라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불이익금지 조항이 관련법에 따라 노사 간 체결한 단체 협약세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사관계에 노골적으로 지배에 개입하고 노사 간 체결한 단체 협약을 완전히 부정하며 노동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항우연지부는 단독으로 과반노조일 뿐만 아니라 조합 내 민주주의를 잘 지키며 젊은 연구자들이 많이 가입되어 있는 연구자들의 노동조합입니다. 지금 중징계를 받은 전현직 임원 전임자들이야말로 조합원의 의견과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해가면서 최선을 다해 다한 간부들입니다. 지금 이 노동탄압은 R&D 예산사건과 출연년 구조조정을 앞서서 반대하고 규탄과 전국과학기술 노동조합에 대한 노동탄압입니다. 대한민국의 우주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연구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항우연을 자기 멋대로 요리해 먹겠다는 자들의 침탈입니다. 전국과학기술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서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누리호와 단우리호를 선고시킨 연구자들에 대한 대한민국의 답변입니까? 관료들이 앞에서 이끌고 검사들이 뒤에서 정리하면서 연구현장을 쑥대밭을 만들고서 이 나라가 잘 되기를 기대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잘 봐라 국가를 위해 충성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권력에 급신거리고 관료나 검사들처럼 살아야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해병대에서 벌어진 일이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나라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당장 항우연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특정감사 결과 전체를 취소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항우연은 즉시 부당한 징계로부터 연구자들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국회에 요청드립니다. 항우연 표적감사와 노동탄압은 R&D 예산사건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당장 국정조사를 시작해 주십시오. 지금 막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항우연 노동조합은 연구자들의 마지막 버팀목입니다. 항우연을 지켜주십시오. 과기정통부의 보복성 표적감사는 항우연 노동조합을 목표로 했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항우연을 분할, 해체하고 항우연을 갈갈이 찢어발리기를 할 때 항우연 전체가 우려하고 분노했지만 누구 하나 정권의 눈치를 보며 나서지 못하고 있을 때 항우연 노동조합은 연구현장의 가장 강력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도저히 회유할 수도 없고 타협법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항우연 노동조합은 오로지 연구현장의 노고와 눈물과 땀만을 생각하고 조합원들만을 생각하고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여기선 무너지면 우리 전문가들이 어렵게 어렵게 쌓아놓은 한국의 우주개발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누리호 발사와 단우리의 성공을 만들어낸 연구자들의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하고 미지급된 달탐사 연구수당에 대해서 임금소송을 진행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면서 일했던 시간의 수당을 요구했고 항우연을 몇 개로 쪼개로야 했던 것들에 반대하고 저항하여 국가우주개발을 지킨 것이 항우연 노동조합이 한 일이고 이것이 그들이 보기에는 타합해야 될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제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노조법을 위반하면서 항우연 노동조합을 흔들려서 무력화시키고 나중에는 항우연을 송뚜리째 뽑아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에서 벌어진 일들을 들었습니다. 항우연 노동조합에서 벌어진 일들과 너무나 흡사하여 놀랐습니다. 거기서는 30여 명이 파면, 해임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항우연을 위해서 희생하고 노력한 전임 집행부는 중징계의 위협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항우연 지부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과기정통부는 표적감사 결과를 철회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는 도대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국민들께도 부탁드립니다. 항우연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3년 9월 4일부터 2024년 3월 27일까지 206일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항우연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약 7개월 동안 감사를 실시한 결과 과기부는 최근 5년간 근무한 노동조합위원장과 사무국장 전원에 대해서 징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과기부의 징계 사유를 보면 보복성, 표적성 감사임이 분명하게 드러났고 노동조합과 노동조합법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도저히 성립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근로시간 면제자의 연차휴가 사용 부분입니다. 과기부는 노동조합 전임자들이 근로시간 면제를 받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데 전임자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항우연 노사가 체결한 단체유박상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해서는 일체의 분리행위가 금지되고 통상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각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노조 전임자들은 항우연 전산 시스템을 이용해서 연차휴가를 신청했습니다. 노조 전임자들의 연차휴가 사용 현황을 항우연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숨기고 몰래 갔다 온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근로시간 면제자의 연구수당 지급 문제입니다. 과기부는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를 받는 기간 동안 개발 사업에 참여하여 연구수당을 받은 것은 위법하다고 환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노조 전임자들도 모두 과학자이고 노동조합 활동을 하기 전으로 누리호와 인공위성을 개발하였습니다. 노조 전임자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여 인건비를 받아야 합니다. 인건비를 받으면 항우연 연구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 연구수당도 당연히 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면제를 받는다는 이유로 연구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다른 연구원들에 비해 역차별을 받는 것이고 연봉의 20%에 달하는 손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대전지방법원도 판결을 두 차례나 했습니다만 연구수당은 임금입니다. 세 번째는 외부인 출입관리 부실입니다. 지난 2021년 개정된 노동조합법 제5조 2항은 비종사 근로자 즉 항우연에 소속되지 않은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보장하고 있습니다. 항우연 단체협약은 노동조합 상급단체 관계자가 조합사무실에 자유롭게 출입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과기부 감사 담당관들은 항우연 단체협약과 노동관계법을 아예 읽어보지 않았는지 아니면 알고도 무시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감사조치 대상자가 된 연구원 전원은 지난 2024년 4월 18일 기관에 재심의를 신청했습니다. 또한 징계 및 환수조치가 확정 집행되면 취소소송 등 법적 조치에 나설 것입니다. 감사 결과가 따라 징계가 이루어진다면 적법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 불리익 취급의 부당노동률에 해당하므로 이를 교사한 과기부에 대해서도 부당노동행위교사범의 책임을 묻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감사는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한 감사임으로 국가배상을 청구하고 개별감사담당관에 관해서도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례가 없이 계획에도 없던 감사를 느닷없이 시작을 하면서 그 결과라고 내놓은 것이 정말로 황당하게 이를 데 없는 단체협약을 통해서 노사 간에 합의된 내용을 과기부가 감사를 통해서 보복감사를 통해서 정면으로 뒤집는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보복감사를 진행해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괘씸죄들을 적용한 곳으로밖에 달리 이해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별히 이런 일련의 행위들이 대한민국의 우주항공력을 현격히 훼손하면서 심각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는 경고 또는 하겠습니다. 우주항공청 만들면 뭐하겠습니까? 현장의 연구자들이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어떻게 대한민국이 우주강국으로 더 크게 성장해 나갈 것을 기대하고 우주항공청을 만들겠습니까? 다시 한 번 과기정동부 감사결과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국회장원에서도 틀림없이 책임을 물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